여러분 수요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수요일 날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에서 바울의 정말 정말 미친 듯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치고 세상의 것들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주님께 미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른 곳에 미치지 말고 주님께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신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교 총장님을 한번 만나서 한번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총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혹시 자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제 전 재산이 5,500원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오케이 그러면 하얀 종이를 주시면서 그 하얀 종이에다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돈 5,500원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총장님이 자네는 젊으니까 혹시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는가 했더니 아 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했더니 총장님이 그러면 두 번째 하얀 종이에 더하기 식당의 노동력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총장님이 학생 혹시 더 진짜 가진 게 없나 그랬더니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럼 자네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총장님이 또 적으라는 거예요 5,5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학생의 노동력 플러스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적은 종이를 놓고 그 학생에게 손을 얹게 하고 같이 총장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 학생이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 봉투지 하고 딱 봤더니 그 봉투에는요 그 신학교 등록금 완납 영수증하고 그 총장님의 메모가 적혀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네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기적을 믿는가 그 기적은 그 전에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네 우리 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서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누가 말았습니까? 베스터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것들보다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네가 미쳤구나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전혀 추하구나 그것이 힘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읽으실 때 최건노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최건노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최건노 목사님을 막 발로 밟아도 비명 대신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천당이 꽉 차있기 때문에 밟으면 밟을수록 내 입에서는 예수 천당이 삐져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베스터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비난하는 말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요 비난의 말이 아니라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안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는요 어떤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큰 업적과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디슨도요 어떤 면에서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달걀 에디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린 시절 너무 달걀이 알을 낳고 부화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알을 품으면 이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미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열정과 그런 깊은 그런 믿음 속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좀 제가 이 미친 단어를 좀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미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한국교회의 위기 그리고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성장했던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미친 사람 복음의 미친 사람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미친 사람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성장되어지고 우리 수원수원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미친 분이 기셨기 때문에 이마만큼 부응되어지고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 미치게 되고 또 쓸데없는 일에 미치게 되고 반기독교 반교회의 운동에 미친 사람이 많아진 것이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미쳐있으면 주님이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코카콜라의 창업자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코카콜라 전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코카콜라는요 전세계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선진국 미국도 못 들어가는 나라에도요 코카콜라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코카콜라의 판매에 미쳐버린 그 사장이 한 마리 뭔지 아십니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해야죠 그만큼 자기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카콜라라는 이 회사가 엄청난 전세계적으로 그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100년 전 복음이 전해진 미쳤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성장되어지고 부흥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미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바울이요 베스도 총독과 아우리바 왕 앞에서 어떤 장면입니까?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분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죄없음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로의 자기가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은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간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전한 일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당장 이 재판에서 잘못되어지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바울은요 보금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석방되었느냐 더 갇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그 왕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금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서 이 보금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가 보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또박또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베스도 총독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사실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할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곳이 드러나지 않고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들도요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리를 미쳤다고 몰아세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 오늘 내 말을 듣는 결박댓고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 철저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도바울이 제 옆에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당장 본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예수님께 미치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그것을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네 나는 일찍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미쳐 날 찌던 사람이었던 사람 아닌가 그러나 죄인의 계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버림받은 내 인생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예수의 사랑에 미쳐버렸다네 내 머리에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가슴은 예수의 피로 흘러넘치고 내 눈엔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네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면 예수가 터져 나온다네 나는 예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일세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미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미친 사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우리가 미치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무한한 힘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주님의 힘으로 쏟아져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제한 없는 축복과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여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은요 그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 패스트를 얘기해요 사실은 바울을 어떤 면에서는 혹평하기 위한 내뱉은 말일 수 있겠지만 바울의 그 미쳤던 그 바울의 힘은요 보금의 능력을 어떤 면에서는 적절히 표현했던 말이에요 사실 무서운 이 전염병이 패스트는요 무서운 세력의 전염병이지만 삽시간에 이 패스트 전염병이 퍼지면요 그 당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해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사도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피 묻은 보금은요 이 전염병처럼 아시아를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영적인 불을 붙였고 이 전염병에 걸리면 죽지만 이 보금을 듣는 순간 우리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유군 죽고 그들의 죄악이 죽고 그들의 세상 정형이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떨쳐나간다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보금의 능력 완벽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하지 못한 우리 저같이 미친 목회자가 많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떻다 저렇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내 가슴에 불타는 성령의 보금이 임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뜨거운 보금의 눈물과 감격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 그 눈물의 감격을 알고 울 수 있는 성도의 그 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투혼도 헌신도 모르는 그런 감격도 열정도 없는 싸늘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단어지만 정말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미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한 어떤 종교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금의 능력에 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와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보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보금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에 당당히 주님이 주신 보금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사도벌의 이 모습처럼 당장 본인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장 그 자리에서도 떳떳하게 똑똑하게 주의 보금을 증거하고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사랑하면서 힘을 잃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보금의 능력이 말로만이 나타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미친 보금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금으로 인해서 우리 수온수목이가 붕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 예수에 미쳐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며 보금을 증거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백년 전 이 땅에서도 회계운동, 부흥운동, 영혼구령의 운동이 보금전도 운동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수없는 예수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보금의 매니아들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과 보여줬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이마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에 미쳐서 정말 다른 것 다 던져놓고 나는 이 보금 안에서 살겠다 난 몸부림치면서 일제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예수 크리스도의 보금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처럼 우리의 그런 선교자들과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왔고 우리 수원순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불타오르듯이 사도행전의 보금 전파가 전해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뭐 안된다 이러지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금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런 민족 보금화와 세계보금화와 우리 수원순곰교회 그런 보금 안에서 주의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런 것들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도들은요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듯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바로 민족 정신과 민족 보금화의 정신을 세우면서 끝까지 선교하며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의 억압에서 그러면서 1910년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그 시기에 그에 어떤 교회가 세우냐면 동대문 감리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세문환교회가 1910년에 봉원되어졌다는 거예요 더욱더 힘들어져가고 믿음 생활하기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 시기에 그 한국교회가 봉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보금에 미쳐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울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금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주님의 보금에 미쳐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주신 영혼구령의 그 열정과 그 보금의 믿음의 본을 잘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초석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에 미치시겠어요? 물질에 미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미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보금의 열정에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탁한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뜨겁게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 믿음의 그 뜻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또 전 국가들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안되고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한국교회가 뭐 목회자가 이랬고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늘 사도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심장에서 쏟아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성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혼구류의 그 열정이 우리 수원순봉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예수님의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 미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수원순봉교회 통제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요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담임호사님 발사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움직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살리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경 다 죽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주님 앞에 사도바울이 행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베스도 총독이 있어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내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다 나는 복음에 미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업장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또 가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에 미쳐서 내가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미쳐있는 그만큼 하나님은요 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굳게 믿고 코카콜라 사장이 내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야기인 것처럼 내 속에는요 복음의 열정이 흐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치면 막 격리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만 주님께 미쳐있으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저부터 예수님께 더 미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축구가 은혜가요 주렁주렁 열매 맺고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수원수범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것에 미치지 마시고 주님께만 미쳐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축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 또 주를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형제님 가운데 잔인님 가운데 축복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이고 귀한해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참 제가 더위에 정말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땀을 너무 많이 빼니까 살이 쏙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미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미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도버울이 그렇게 고백했기에 당당하게 말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미친다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의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미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요 축복해 주시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난 난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예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미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와 우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복음의 미친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댄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의 복음만을 들고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미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복음의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미친자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한 그 더 이상의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의 그 능력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여 삼성하시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복음으로 올라올 주의 복음으로fern 주의 복음으로 올라올던 pozw